창의 창ven스플라 우정 창궁 헉 만들고 powing 출연하게 됐는데요. 아주.. 2002.. 돌아왔습니다. 이게 뭔가.. CMF 리부트 2028 다시 돌아왔습니다. CMF 리부트 2028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 9년만에 다시 열게 된 CMF 리부트 2028 제가 2002년, 2004년도에도 출연했었는데요. 이번에 또 오랜만에 이한지 밴드 출연하게 됐습니다. 오늘 최고의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했는데요. 오늘 감동적인 무대 기대해 주십시오. CMF 리부트 2028 이한지 밴드 출격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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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